원숭이 두창으로 불렸던 엠폭스의 감염 경증 환자들은 내년부터 일반 병원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. 질병관리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엠폭스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3급으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경증 환자는 의무 격리 없이 일반 병의원에서 검사 치료받을 수 있고, 격리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환자의 경우 예전과 같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엠폭스에 걸리면 발열과 오한을 비롯해 근육통과 두통, 호흡기 증상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, 보통 하루에서 나흘 뒤 얼굴이나 입에 발진이 나타납니다. 지난해 5월 국내에서 첫 감염 사례가 나왔고, 최근까지 155명이 확진됐습니다. 엠폭스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1958년 사육원숭이에서 처음 발견된 인수공통감염병입니다. 엠폭스는 원숭 Aí ideas